안녕하세요 트레인포리닝의 티포입니다. 오늘은 버디빌딩 역사상 훌륭한 하체 근육을 가졌던 바디빌더들을 역사적으로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설지오 올리바입니다. 좌측에 아놀드 슈알 제너거를 여러 차례 이겼던 미스터 올림피아였죠. 설지오 올리바는 당시에 갖기 힘든 엄청난 금메스를 자랑하던 바디빌더였습니다. 하체 또한 훌륭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었죠. 다음, 더 오리지널 자이언트 킬러 데니 파딜라입니다. 158cm의 키에 완벽에 가까운 근육의 모양을 지닌 선수였죠. 1980년대 바디빌더들의 컨디셔닝의 수준은 사실 현대의 바디빌더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데니 파딜라가 갖고 있는 근육의 세퍼레이션은 80년대 바디빌더들이 지니고 있지 않은 드문 케이스였죠. 그의 하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0년대의 영웅, 톰 플라츠입니다. 지금 사진은 좌측에 아놀드 슈알 제너거와 톰 플라츠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아놀드 슈알 제너거의 상체가 톰 플라츠보다 더 큰데, 하체 사이즈는 톰 플라츠에 비치지 못하죠. 우측에 보이는 루 페리그노 역시 톰 플라츠의 하체를 경악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톰 플라츠의 하체는 현대의 바디빌더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대한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갖추고 있죠. 지금 보시는 중앙에 보이는 제이커틀러와 우측의 브랜치 오렌과 비교해도 톰 플라츠의 하체가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톰 플라츠의 하체는 후면 역시 완벽합니다. 거대한 둥근과 햄스트링, 종아리의 크기까지 하체를 충족시키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완벽하게 충족하는 톰 플라츠입니다. 다음 9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두를 소개할 때도 빠질 수 없었던 그러한 남자죠. 폴 디메이오입니다. 폴 디메이오의 별명은 쿼질라, 고질라와 쿼드, 대퇴사두를 합쳐서 한 말이죠. 또 하나의 대퇴사두 괴물 톰 프린스입니다. 90년대 장기간 동안 아마추어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프로카드를 딴 뒤에도 좋은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 하체 사이즈나 컨디셔닝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톰 프린스 역시 앞에 보이시는 대퇴사두의 세퍼레이션이 나리석에 잘 갈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이렇게 제이커틀러 옆에서 굉장히 작아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90년대에는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빛을 바라지 못한 아쉬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톰 프린스 좌측에 보이는 크랙타이러스입니다. 크랙타이러스 역시 두꺼운 하체와 컨디셔닝으로 유명한 금발의 바디빌더이죠. 크랙타이러스 역시 톰 프린스와 마찬가지로 90년대의 아마추어 타이틀에서 IFBB 프로카드를 따기 위해서 장기간 노력을 했던 선수입니다. 프로 무대에서는 톰 프린스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선수이죠. 크랙타이러스는 여자친구와 함께 젊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근육 역시 몰라보게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90년대의 코어질라입니다. 안드레아스 문제르입니다. 제가 과거에 죽을 때까지 빼버린 남자로 소개했던 남자죠. 그의 컨디셔닝은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대퇴사도 하체의 사이즈를 보시면 컨디셔닝을 갖춤은 물론 두꺼운 메스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안드레아스 문제르입니다. 역시 하체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하체 괴물입니다. 사실 폴 딜렛은 하체뿐만 아니라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뭐 하나 작은 근육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조금 아쉬운 폴 딜렛이죠. 또 하나의 90년대의 선수죠. 마이크 프랑소아입니다. 플렉스 윌러를 아놀드 클래식에서 이기면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선수이지만 그 전성기가 매우 짧았습니다. 마이크 프랑소아 역시 좋은 대퇴사두를 지녔습니다. 앞서 소개한 폴 디메이오, 톰 프린스, 크랙 타이러스처럼 그 전성기가 굉장히 짧았던 선수이죠. 아무래도 아마추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선수 생명이 오래 이어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로니 콜먼입니다. 보디빌딩 레전드죠. 로니 콜먼은 사실 너무나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체 사이즈가 거대한지 사실 깜빡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의 하체는 그 컨디셔닝의 수준이나 근육의 질 자체가 다른 선수들과는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즈 역시 엄청나죠. 로니 콜먼은 고중량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절대 빼먹지 않는 선수였죠. 그만큼 강도 높은 근육의 결이 그러한 고중량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의 모습은 정말 믿기지 않는 공룡같은 모습의 로니 콜먼입니다. 또 하나의 90년대 영웅 플렉스 윌러입니다. 사이즈보단 세퍼레이션이 눈에 띄죠. 다음, 제이 커틀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0대 시절의 제이 커틀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이 커틀러가 10대 시절 때의 사진입니다. 내추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진이죠. 이처럼 내추럴이고 10대 시절 때부터 제이 커틀러의 하체는 남달랐습니다. 그의 현역 시절에도 로니 콜먼과 비등하게 대결할 수 있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대퇴사도 앞다리였습니다. 세퍼레이션은 물론 사이즈까지 갖추고 있는 제이 커틀러의 완벽한 무기임에 틀림없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5년도의 제이 커틀러 모습입니다. 사이즈도 세퍼레이션도 완벽한 모습이죠. 또 하나의 하체 기물 카이 그린입니다.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은 카이 그린의 하체 운동 시간 자체가 거의 3시간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빠질 곳이 없는 하체 근육을 자랑하죠. 다음은 코리안 탱크 조나문 선수입니다. 스타성이 있는 선수이죠. 하체 사이즈가 괴물같이 거대하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 역시 조나문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하체에 훌륭한 하체를 지닌 플렉세트론 션 로든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답게 완벽에 가까운 엑스프레임을 자랑하죠. 얇은 허리로 인해서 하체 사이즈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앞다리도 앞다리지만 션 로든의 사이드 하체를 좋아합니다. 갈라진 둥근과 햄스트링 대테사두가 완벽하게 삼박자를 이루고 있죠. 또 하나의 하체 메스 몬스터 벤 파쿨스키입니다. 훈련 지식이 엄청난 선수로도 유명하죠. 사실 벤 파쿨스키는 약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 파쿨스키의 하체 역시 톰 플라츠처럼 대테사두 햄스트링 종아리 둥근까지 완벽에 가까운 컨디셔닝과 쉐입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자 다음 빅 라미입니다. 사실 빅 라미는 여기에 널까 말까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인 선수이죠. 그 이유는 빅 라미의 하체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지금 소개된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대단합니다. 자 트포이의 결정은 바로 톰 플라츠입니다. 톰 플라츠가 활동하던 80년대에 이룰 수 없는 사이즈를 갖췄기 때문이죠.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 트포이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들로 준비 많이 할 테니까 이번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